살짝 휘어져 있어서 앞에 짧은 거, 뒤에 짧은 거 다 한번 잡아 드려요. 콕콕 찝어내고요. 싹 올렸을 뿐인데 약간 브러쉬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쫙 올려주면서 저절로 지그재그 되는 느낌으로 한 올 한 올 끝까지 올려주니까 앞에, 뒤에까지 눈이 완전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트위스트 되어있어서 지그재그 하면서 올리는 그 느낌을 안 하셔도 얘가 해줘요. 그래서 컬링까지 예술로 바로 제가 생방송으로 연장되는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속눈썹이 숱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가늘어가지고 이거 뭐 마스카라 해가지고 되겠어. 저 그래서 한동안 포기하고 마스카라를 아예 안 했었어요. 근데 신데렐라 만나면서 제가 다시 마스카라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왼쪽 눈이랑 일단 비교해서 보시더라도 되게 왼쪽 눈도 속눈썹이 있어요. 근데 워낙 가늘다라니까 잘 티가 안 나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보시면 그 가늘다란 속눈썹이 붙고 붙고 또 붙어서 연장되고 길어지고 볼륨까지 빵빵해지는 거 같아요. 어머 어떤 분들이 세영씨 오른쪽만 붙이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이쪽 보세요. 진짜 가늘잖아요. 근데 풍성하게 텅텅해졌고 진짜 연장. 길어진 게 내가 이렇게까지 길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눈에 힘이 딱 들어가게 길어졌어요. 와 인형 속눈썹 같아요. 진짜 연장. 아니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 힘 자체가 달라 보여요. 약간 힘 없이 뜨고 있었다면 지금은 바짝 긴장감 있게 뜬 모습이 너무 예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봤을 때도 진짜 이쪽 눈은 또렷하고 진짜 훨씬 더 커 보이는데요. 이쪽은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피곤해 보이고. 우리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방울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 립스틱도 다섯 가지 컬러 드리잖아요. 컬러 다 예뻐요. 아니 사실 립스틱 다섯 개 들어온 날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작년에 한 번 그리고 올해 1월인가 한 번. 그리고 이제 이번이 세 번째로 기회가 별로 그만큼 없었어요. 극히 드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상품평 읽어보세요. 립스틱 이거 진짜 칭찬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촉촉하게 각질 싹 잡으면서 발색 너무 예쁘죠. 이렇게 연장하고 립스틱 포인트까지 딱 주실 수 있게 오늘 최다입니다. 맞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가져가세요. 이렇게 싹 바르시고 바를 때만 쫙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바르고 나서 유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오른쪽은 제가 신데렐라 마스카라 똑같이 바르죠. 왼쪽은 자사 브랜드 제품이지만 이거는 이제 워터프루프 기능이 없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이 제품 많이 썼어요. 똑같이 발랐지만 눈 한 번 깜빡거리고 나면 위아래로 찍히고 묻어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여자들은 마스카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심지어 내가 눈물이라도 흘리거나 눈에 뭐가 들어갔나 잠깐 비비거나 했을 때 이렇게 낙해보는 경우 있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완전 까만 눈물. 근데 신데렐라 마스카라는 그 상태 그대로 있고요. 눈 밑에 피지 많이 끼는 분들도 너무 좋으실 거예요. 오늘 꼭 함께하세요. 저희 마스카라 제일 많이 드립니다. 하나당 4만 원. 이 가격만 주고 구매하셔도 아깝지 않은 마스카라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 두 개에 로스골드 에디션이 3, 4, 5. 저희가 가장 많이 챙겨드리는 방송이니까 오늘 들어오시고요. 심지어 아이라이너까지. 저희 오늘 마스카라 최다의 아이라이너 고정 맞춰냈고요. 보통 이렇게 맞춰드리면 옆에 따라오는 립스틱이 한 두 개, 세 개밖에 안 됐었잖아요. 아니 진짜 이 립스틱만 오늘 6만 2,100원에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만 2천 원의 립스틱을 지금 다섯 가지 컬러를 다 드립니다. 고르실 필요 없어요. 최다로 이렇게 드리는 게 어쩌다가 진짜 한 달에 한 번 꼴로 드렸던 기회인데 오늘 최다 최다 나왔고 또 있어요. 심지어 보세요. 이거 그냥 리얼 레빗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퍼예요. 키링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다섯 가지 컬러 중에 랜덤으로 하나 보내드리는데 이거 핸드폰에 그냥 장식해도 너무 예쁘고요. 클러치 빼기 해도 너무 예쁘거든요. 심지어 경품 찬스까지 4만 5천 원 상당의 예쁜 팔레트까지 181명 추첨해서 들어갑니다. 기회가 오늘 정말 색조 풀메이크업을 완성하실 수 있는 날이에요. 네, 감사합니다.